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부동산TV의 구독돌입니다. 지금 현재 오전 10시 45분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32도예요. 이 정도야 뭐 우습죠. 40도가 넘어간다고 제가 못 움직이겠습니까? 영화로 내려가도 움직이고 40도가 넘어가도 움직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담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원주택 단지가 잘 형성된 뒤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촬영하는 이유는 이쪽에서 제가 드론뷰로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면서 항공부에서도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뒤쪽에 현황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위쪽 영상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계릉리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인사를 드렸고요. 여러분 조금 이따는 항공부에서 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좋은 집 찾기 힘들죠 즐거운 부동산 해결해줄게 신속하고 깔끔하게 완벽한 마무리 약속해 즐거운 부동산 해결해줘요. 즐거운 부동산 해결해줘요.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천국 어디든 달려가 너의 꿈을 함께 찾아 즐거운 부동산 해결해줘요.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전국 어디든 달려가 너의 꿈을 함께 찾아 새로운 부동산 구독해요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믿고 맡겨 행복해져 함께라면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국 개릉리 지목천 보존녹지 지역에 면적은 95평입니다 매미가 납니다 시작하도록 할께요 어? 고맙습니다.